이곳에서 어떻게 없는다는 말씀이시오. 이에 춘향아, 너가 널 걸어 나를 진짜 죽었기 어려워달라느냐. 그저 이 양파를 내 어깨 위에 얹고 지껏 놓으면 그 속에 다 죽을 수가 있는 춘향이가 이 말을 듣더니 아주 팝업이 되어 마구 안군짜로 오는디 이 쪽 sinner 날á 눈두두근 두근 두근 거고 눈두뚝게 날아 네 보아도 내 사랑 네 cinqони 만에 뭐 당겨져 뭔데 힘을ilen 너무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